또 유튜브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 해요 정님인 것 같아요 아기의 몸무게, 하루 소변량과 대변량, 그리고 횟수를 봤을 때 문제가 없는데 유축만 하면 모유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?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 문제에 관한 영상도 만들어주세요 직수를 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축을 해보면 거의 안 나오거나 아주 밀양만 나오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정말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둘째가 4kg로 태어나서 모유를 먹을 때 꿀떡꿀떡꿀떡 잘 먹고 소변도 잘 사고 체중도 되게 잘 느는데 저는 유축기를 대면 한 2, 30ml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미세 유선인 경우가 그럴 수가 있어요 유선은 언제 이제 미세 유관, 유관 잘못 얘기했어요? 미세 유관 유관은 언제 생기냐면 엄마 태아기 때 생겨요 엄마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 생기거든요 유관이 선천적으로 좀 두꺼운 분이 있고 얇은 분이 있어요 이런 비교가 별로지만 그래도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면 요구르트 빨대와 버블티 빨대의 차이는 두께의 차이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세 유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유패드를 적셔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모유 수유하고 굉장히 잘 자랐어요 저는 수유패드를 미리 첫째 때 사놨는데 새야죠 아이가 먹지 않으면 안 나오는 가슴인 거예요 좀 특이한 가슴이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직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겠냐고요 유축도 안 되니까 그리고 유축을 해도 가슴에 이 답답함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이가 먹었을 때만 시원하고 유축해서 아기한테 한번 먹이려고 하면 저는 여러 번 유축을 해야지만 그 양이 나오곤 했어요 미세 유선이신 분은 사출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유관이 좀 넓은 분들은 그리고 또 유축을 통해서 유관이 좀 많이 늘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축은 너무 잘 되는데 이제 아기가 살에 걸리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 나의 유관이 미세 유관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한 가슴 트러블이 없다면 네 뭐 다른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물론 이제 외출도 못하고 맨날 애를 데리고 다녀야지 저 맨날 애를 안고 다녔다니까요 네 맨날 데리고 다녔어요 가슴이 납답한데 어떻게 매겨야 되니까 네 그래서 또 유관이 넓은 분들은 맨날 이제 뚝뚝뚝 떨어져서 수유패드를 맨날 이제 하고 있고 네 수유패드가 맨날 젖어서 이제 버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수유패드를 첫째 때 싸놓은 거 가지고 그냥 그대로 모셔놨다가 거의 사용을 안 했었답니다 네 수유패드 엄마들 수유패드는 한 번 착용을 했다면 4시간 이후에는 새것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4장에서 6장 정도는 쓰셔야 돼요 네 뭐 조금 떨어졌다고 해도 이걸 하루종일 착용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겠어요 모유가 얼마나 영양가가 많아요 네 세균 생기잖아요 그러면 엄마 가슴에 여러가지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유구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 수유패드 사용하실 때는 4시간에 한 번씩 교체해 주셔야 돼요 네 제가 조리원을 운영할 때 직원들한테 철칙을 했었던 것도 마스크 4시간마다 일회용 마스크 갈아내라고 왜냐하면 4시간 정도 되면 정말 세균이 여기 득실득실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4시간에 한 번씩은 꼭 교체해 주시는 게 네 마스크도 그렇고 일회용 마스크도 그렇고 일회용 수유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들 오로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대형 생리대나 산모패드를 하시는 분들도요 4시간 이상은 착용하지 않고 새것으로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엄마 질문에 제가 막 다른 말도 막 했네요 그죠? 네 엄마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네 아기가 잘 크면 되는 거지 뭐 유충량 그렇게 상관 있겠어요 그죠? 네 힘내세요 예요 아기änd seb oops 아기 indirectly 이떻ode 네 이어 아기